동부교육지원청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꿈을 잡아라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동부교육지원청 주관 남서울평생교육원 글로리아 교육재단의 후원으로 다문화 가정에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소통을 위한 취지로 지난 2016년 시작해 올해 세 번째를 맞았습니다. 보컬과 댄스, 마술 트레이닝을 비롯해 항공체험, 제과제빵사, 요리사 등 5가지의 다양한 직업체험에 참여하게 됩니다. 동부교육지원청 윤석명 교육장은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작은 계기와 부모, 자녀 간 화합의 장을 통한 활발한 소통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전했습니다. 이어 후원기관, 지역주민, 학교와 연계한 평생교육 기회 제공과 프로그램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